아 조졌어. 우와 철갑상어. 대박. 엄청 커. 조심해 조심해. 물이 넘어온 거야. 이렇게. 우와 철갑상어는 상어와 관련이 없어. 뭐가 유명하지? 철갑상어 알이 엄청 유명해. 상어 상어는 상어가 아니잖아. 캐리어. 캐리어라고 하고 어마어마하게 비싸. 얘는 상어 아니에요. 얘네들 상어 아니고요. 뭐? 철갑상어빠래. 뭐가? 별갱고 철갑상어빠래. 얘네? 응. 이게 먼지 먹고 사는 애들인걸? 몰라. 어? 민물 검정 망두기래. 오 이거 뭐 있니? 아 쟤랩 또 있네. 이게 미러네 미러. 멸종우기. 이거 뭐야? 멸종우기. 멸종우기 1종. 아이종. 1종. 2종. 우와 이거 다 옛날에는 흔했었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별로 없구나. 얘는 잠가시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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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이 속에 있는 거? 눈동자개. 멸기 엄청 커. 어. 어디 멸기. 어? 멸기? 멸기 볼까? 멸기 어딨어? 멸기. 거북이. 멸기가 어딨어? 멸기가. 멸기가. 어. 저거 거북이인데. 저분 뭐야? 비타민 D 없는 건가? 어. 저것도 거북이야. 여긴 수영하는 거야? 응. 자라는 등껍지가 저렇게 육각형 모양이나 이런 게 없어. 멸기가 어딨다는 거야 멸기가? 멸기? 네가 멸기 있다며. 서 보자. 저기. 요기는 여기 두 마리 있네. 멸기 아니야 걔네들. 쟤나 지금 자라야? 자라. 저거 자라 아닌데. 여기 두 발인데? 여기 두 발인데? 여기 메기 맞다잖아 메기도 있긴 있나본데 몰라 메기 안보여 아빠한테는 헉! 뱀장어가 있다고? 여기? 아 나 가전을 보고 싶은데 가전이랑 바다 멸콩이잖아 맞아 우와 저거 장기풍이야? 진짜 불이야? 가짜풀인데 얘네들이 피라미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피라미들 피라미들 큰 피라미네 얘네는 누치인데 정말 맛이 없는 고기야 그래서 안먹어 돌고기 얘네는 돌고기인데 얘네는 가운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줄이가 있는게 특징 발이 있어요 얘네가? 발이 있어? 발이 없나? 갈견이 갈견이도 피라미랑 엄청 비슷한 친구들 얘 작아 사람들이 갈견이하고 피라미랑 잘 구분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거 엄청 커 보들치 얘네 보들치야? 보들치들은 깨끗한 물에 살아 여기가 왜 이렇게 크세요? 계곡에서 거기 그래서 계곡 같은데 많이 살아 엄청 많아 보들치 보들치 잡는 영상 있잖아 어디에? 유튜브에 유튜브에 보들치 잡는 영상 있어? 다시 철갑상아 진짜 크다 쟤는 1m도 넘을 것 같은데 얘도 그렇고 엄청 크다 우리는 우리는 그 다음 다른거 보러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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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итесь Papa 그런 서